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강무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강 일반상변원하고 7강 블랙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행성을 주로 볼텐데 태양과 행성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일반상변원의 중력강정식을 풀어서 시공간 매트릭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시공간에서 측지선 운동, 그게 행성의 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타원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뉴튼 중력의 케플러 궤도하고 다른 점은 계속 닫혀있지 않은 타원 형태의 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반상변원에서의 행성의 궤도 운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타원 형태의 궤도 운동은 따르지만 측지선으로 닫혀있지 않고 계속 근일점이 이동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해서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관측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유명한 수성의 세차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일반상변원에서 자연스럽게 그 세차 운동을 보이는 것이 나와서 그 관측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전자도 질량이 있으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시공간도 휘어져 있겠죠. 그래서 광자나 빛이 거기를 갈 때 분명히 휘어진 시공간을 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원자 핵이나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휘어진 것이 거의 미미한데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은 그냥 평평한 시공간으로 간주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굉장히 질량이 큰 천체 근처를 빛이 지나갈 때는 분명히 시공간 휜 것 때문에 빛의 경로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원자 내에서 전자와 핵 사이를 지나가는 빛도 분명히 휘어진 시공간에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미미할 뿐입니다. 변화입니다. 이게 중력적인 적색 편의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공간이 휘어져 있지 않더라도 빛을 내는 파원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적색 편의나 아니면 청색 편의 이런 파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어떤 파원이 움직임이 없더라도 그냥 정지한 상태로 거기에 있더라도 중력의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랙홀 근처에서 빛이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큰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거꾸로 우리가 블랙홀에 멀리 있는 그런 관측자가 빛을 블랙홀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빛을 보내면 거기는 거꾸로 파장이 짧아집니다. 즉 청색 편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분명히 중력에 의해서만 적색 편이나 청색 편이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수학적인 상상력은 아니고 제가 강연에서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긴 했는데 사건 지평면에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복소수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반지름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로 시간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서 사건 지평면 안에 어떤 기약적인 성지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이 멈춰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의 흐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끝나는 경우가 뭐냐면 공률 특이점이 사건 지평면 안에 블랙홀 안에 있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는 다른 우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공률 특이점이 시간의 끝에 있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회전할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건 지평면 안에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미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그러면 그때는 미래로 계속 가고 또 다른 어떤 우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회전하는 블랙홀에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 해에서 그런 성질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실제 물질의 별의 수축에 의해서 회전하는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경우 과연 사건 지평면 안에서 계속 또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냐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미해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블랙홀 안에서 사건 지평면 안쪽에 또 다른 어떤 사건 지평면과 비슷한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조금만 건드리면 섭동을 하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계속 미래로 가고 또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보이는데 그게 불안정하면 거기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는 아직은 미해결의 문제입니다. 세밀하게 질문을 하신 건데 사건 지평면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질량이 사건 지평면 근처로 가게 되면 분명히 사건 지평면의 모양이 변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건 지평면이 더 커지게 될 텐데 아마도 사건 지평면 근처로 가게 되면 지평면의 물체가 접근하는 그 부근에서 아마도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건 지평면 바깥에 있다 그러면 계속 접근을 하겠죠. 왜냐하면 공률이 여전히 그쪽 중심 쪽으로 강할 테니까 가던 방향으로 계속 낙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건 지평면이 물론 변형이 되겠지만 그걸 뚫고 지나가겠죠. 뚫고 지나가면 사건 지평면 안쪽에서 여전히 블랙홀 안쪽에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광불 안으로 빛의 속도보다 작은 속도로 계속 낙하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낙하가 사건 지평면 안쪽으로 가면 의미가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반경 방향은 더 이상 공간적인 그런 방향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낙하하고는 좀 다른 것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건 지평면 밖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 지평면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건 지평면이 들어가면서 역동적으로 들어오는 질량의 영향을 받아서 휘게 됩니다. 좀 약간 늘어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제 강연에서도 강조했던 점인데 블랙홀의 사건 지평면이 구면이고 그렇다 그러면 구면의 중심이 이제 반경이 0이 되는 그런 지점인데 이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적인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 사건 지평면의 반경이 있죠. 그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반경이 작아지는 것이 공간적인 위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R이 제로인 그런 중심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것이 공간적인 위치의 이동이 아니고 시간이 미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루고 중심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이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안의 부피가 공간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의 두 점의 길이가 점점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지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공간적으로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어서 블랙홀이 여기 형성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어떤 한 지점 근처로 사건 집행면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을 위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건 집행면이 이렇게 구면 원처럼 있을 거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 계속 위로 갈 겁니다. 그때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계약적인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런 블랙홀 근처가 아니라 멀리 있는 곳에서 빛의 이동을 보면 되는데 여기 빛의 광불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보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광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바깥에서는 광불 사이가 미래가 됩니다. 즉, 이쪽이 미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인과율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어진, 역동적인 휘어진 시공간에서 그럼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광불 사이가 그게 이제 미래가 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여기처럼. 그런데 블랙홀 근처에서 광불이 어떻게 되냐를 보면 블랙홀 근처를 갈수록 점점점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블랙홀에서 멀어지는 쪽의 빛의 경로가 자꾸 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딱 서는 지점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건 집행면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면으로 사건 집행면이 있으면 빛의 경로를 보면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휘어다가 딱 서는 점이 바로 여기가 사건 집행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이 광불 사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블랙홀 안쪽으로 사건 집행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광불 사이가 바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 위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쪽이니까 시간이 이쪽으로 가고 반경이 작아지는 점은 광불 바깥이에요. 그래서 반경이 변하면 공간장이 이동이 되는 건데 여기에. 그리고 광불 사이로 가면 시간이 미래로 흘러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사건 집행면에서 이게 서버리니까 그리고 사건 집행면 안쪽으로 가면 광불이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럼 이게 미래인 거예요. 이 사이로 이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반경이 작아지는 쪽이 미래가 되는 거고 그럼 공간은 어디로 갔냐 하는 건데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불 바깥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시간 방향이 그게 공간 영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광불 위로 가는 것이 여기가 시간이 있었죠.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시간의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광불 바깥이 반경이 변하죠. 그게 공간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공간이 변하는. 그런데 이게 여기에 강력한 어떤 질량이 있어서 이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순간 기울어지는 순간 반경 방향 쪽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시간의 영역이 있었죠. 그게 바로 공간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빛은 위치가 변하는데 시간 쪽이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시간에 변하는 거예요. 공간이 변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변하는 쪽으로 공간이 이동해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같이 이동을 할 텐데 그거는 반경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사건 집핀면이 되면 광불이 이렇게 기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경 방향이 시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시간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공간 영역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 시간의 영역이 마이너스 무한되어서 플러스 무한되어서 무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의 한 1차원이 무한이 긴 그런 영역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 쪽의 영역이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피가 무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면의 면적 곱하기 시간 쪽의 영역이 바로 최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면, 유한한 구면 안에 사건 집핀면 안에 공간이 무한히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게 공간이 되어버리고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반경 방향이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안쪽에 중심으로 가면 그게 시간, 미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간의 미래가 될 텐데 거기가 특이점이 생겨서 더 이상 시간이 진행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물질의 분포가 굉장히 특이해서 이 광불의 기울임이 계속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게 계속돼서 거꾸로 기운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시간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게 더 거꾸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아까 여기 과거였던 그쪽에 다시 오게 되죠.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미래입니다. 미래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더 기울어져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온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과거였던 데가 여기 다시 오게 되죠. 시간의 흐름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계속 광불 앞으로만 갔는데 이렇게 닫힌 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로 계속 가면 아까 과거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게 되면 시공간에 이게 바로 과거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임머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광불의 구조가 여기 물질 분포에서 역동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역동적인 성질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진공에 회전하는 블랙홀 안쪽에 보면 이렇게 광불이 계속 기울어져서 이렇게 닫힌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진공 회전 블랙홀 내부에서 이런 성질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이 0이 되는 그런 지점으로 가기 전에 어떤 영역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닫힌 시간의 고리 이런 것이 실제 우주에 있을지는 아마도 모르고 아마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여행할 때 가장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바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 그러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에 닫힌 시간의 고리가 아마도 실제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암슈타인의 일반 상대로에서는 일단 가능한 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우주에서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다섯 번의 일반 상대로 강연을 통해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역동성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수상대로 쪽 시공간 강연에서 핵심이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이 통합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원래는 3차원인데 2차원 평면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시간의 흘러감이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 방향과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 뭐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의 빛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불로 표시했던 거죠. 이 지점에서 광불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광불 쪽으로 움직이는 이 안으로 움직이는 게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광불 바깥으로 움직이는 즉 여기에서 여기. 그게 공간의 이동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광불이 이렇고 여기 이렇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쪽이 시간의 흐름이고 그것의 직각인 수평면 방향이 공간의 이동이 됐겠죠. 정리하면 시공간에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 뭐냐 하는 것은 이 사건 여기에서 광불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불 안쪽이 시간의 흐름이고 광불 바깥쪽이 공간의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상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즉 물질의 분포에서 역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물질의 분포가 질량이 크지 않았을 때는 시공간이 거의 이런 형태로 됐다가 만약에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혹은 어느 영역으로 오면서 이게 역동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광불이 이렇게 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굉장히 물질이 많다. 그러면 광불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서 똑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휘는데 어느 순간 여기 휘는 게 직각으로 돼버려요. 시간 방향으로. 그러면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물질이 더 있는 쪽으로 가면 이게 더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돼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광불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반경이 변하는 그쪽이 시간의 흐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멀리 떨어지면 즉 블랙홀 같은 데서 멀리 떨어지면 그러면 다시 이게 세워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 시간이 흐름이지만 이렇게 블랙홀 영역으로 가서 이게 딱 서버리는 데가 서버리는 데가 여기가 이제 사건 지평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기울어지면 블랙홀 안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경이 작아지는 쪽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 되어버리고 여기에 광불 바깥쪽 아까 시간의 흐름이었죠. 세로축. 그게 이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물질의 분포에 의해서 시공간이 역동적으로 되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은 뭐가 결정하냐 하면 빛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즉 광불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불의 모양이 절대적으로 45도로 위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휘어진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블랙홀 같은 데서는 너무나 여기가 많이 휘어져서 광불이 약간만 휘어지는 게 아니라 딱 서버릴 수도 있고 사건 지평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완전히 더 기울어져서 반경이 영인 쪽으로 시간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홀가분하면서도 좀 아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 상대로는 이번처럼 국내에서 전문성이 좀 갖추고 전문적이면서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한 건 처음일 겁니다. 원래 기획했던 거는 대중강연과 대학 강의의 중간 정도 그 사이 어느 선에서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쉬움도 많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카우스 재단의 일반 상대로는 강연을 통해서 국내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반 상대로는 강연한 자료가 모아졌습니다. 그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싶고요. 이것이 과연 쉽게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됐느냐 아쉽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또 준비할 때는 훨씬 나은 대중강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쉽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카우스 재단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엄청 즐거웠습니다. 참 이미지ang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부를 만들어 줄게요. 조금씩 만들어 먹겠습니다. 추가해야겠지 이런аже에 ipe 어뜻형 감사합니다.